니누꼬 야 어? 뭐꼬? 열흘 일어나는데 하나도 못 팔았네 종이 싣다 잡고 내가 뭐합니까? 계산이오 반품이오 아이고 그 엄마 끝 반품은 선쿠프죠 내 똥 심은 표정은 안 비고예 전홀씨를 이리 짧게 망쳤나면 어쩌노 자 고물에 기름칠 들어갑니다 섭삭이 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맛있네 그만 좀 하세요 지랄같은 세상이 또 내 편이 아닌갑다 공주 절대 안 잊어버린 이름이네 위원장 감사합니다.